이제 본격적으로 그녀의 작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밸리댄스를 향한 열정이 큰 만큼 실력도 따라왔고요.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움이 바로 그 증거겠죠? 동작을 넘어 감정까지 전하는 조수정 밸리댄서! 무대에 오르면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질 만큼 순식간에 흘러간다는데요. 그만큼 활활 타오르는 거죠. 각박한 세상 속 잠시라도 행복하게 들썩이게 만들어주고픈 마음을 춤으로 전합니다. 마치 엿렬한 사랑에 빠진 듯 선과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힘있게 역동적으로 작품을 그려가는데요. 마치 엿렬한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. 마치 엿렬한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. 마치 엿렬한 사랑에 빠진 것 같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작품은 일단 팝 작품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재미없어 하는 게 벨리가. 노래가 익숙한 노래 멜로디도 아니고 특이하다 하지만 아랍의 가사를 모르잖아요. 그래서 팝송을 좀 독특하게 해서 만든 드럼 작품이에요. 이 댄스의 일단 포인트는 손으로 찝으면서 약간 눈을 눈마주침하고 눈빛을 보여주는 게 이 작품의 포인트예요. 그래서 이 작품 이걸 더 중점적으로 보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